도함수석 특별할인판매전 강원도 영월군 김사간면 각동리 50에 자리잡고 있는 도함수석은 정선, 병창, 영월, 영춘 등에서 나오는 수감석을 비롯 정자석, 노을석, 호박석 등 강원도 고유의 토종 문양석을 3천여 점 보유 전시하고 있으며 2023년 봄맞이 특별할인판매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고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명석 한 점씩 소장하시기 바라며 우선 몇 점을 영상에 공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. 특히 직접 방문하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므로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정본수석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안녕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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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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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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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